2024년 11월에 상당히 이슈가 된 현장이 있는데요. 서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입니다. 이 현장이 중공을 앞두고 입주를 하느냐, 입주를 못 하느냐, 용도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팠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중공이 났습니다. 중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취소와 하자보수에 관련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2024년 11월 11일에 최종적으로 중공을 했습니다. 롯데건설이 시행을 하고 또 건설까지 했기 때문에 롯데가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총 876세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오피스텔이 설치 불가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용도변경 기부채납 200억을 납부했습니다. 200억을 서울시에 납부를 하면서 용도변경이 진행이 됐는데 중공이 나서 현재 입주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투자형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현재 하자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율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땅집고의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16억을 냈는데 누수의 엉망진창이다. 현장이 하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입주 거부까지 치달은 마곡, 롯데, 르웨스트.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자 600여 명이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과 장금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는 용도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유의 사건이 뭐냐면 소송 이유를 하자보수 등으로 대립각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뉴스를 보니까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롯데건설은 정말 일군업체로 시공에 관련된 결과물이 우수할 것으로 분양자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니까 하자보수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달라. 그러면 잔금을 치르겠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에 롯데캐슬루 웨스트 측은 오는 29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으면 분양대금의 10%를 몰치하는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양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11월 29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분양대금의 10%를 몰치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의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50개 현장에서 3천 명이 지금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도변경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무래도 2025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용도변경이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축법이 변경되어야만 용도변경이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피스텔에 관련된 건축기준 또 생숙에 관련된 부분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